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우리 고2 학생들, 이제 2월 달도 벌써 중간 이상 지나간 것 같고요. 제가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1 때 영어 공부를요, 단어만 외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문장 해석만 되면 문제 풀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마 느끼시는 분 많을 겁니다. 단어 외웠고 문장 해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해석 능력만큼 중요한 게 있죠. 시간 안에 문제 풀기예요. 제 문제점이 고1 때 뭐가 문제였었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는 말, 아 나한테 15분만, 10분만 더 있었으면 점수가 잘 나올 텐데. 그런데 아시죠? 그거 실력인 거. 뭐냐면요, 영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석 능력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몇몇 학생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 안에 문제 풀기예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요, 강약을 주면서 읽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겁니다. 시간이 부족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강약을 조절하지 않는 거예요. 문장 내에서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거든요. 수식어구와 뼈대를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뼈대가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 얘기하는 겁니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이거 빡세게 읽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수식어구는 혹시 내가 해석이 잘 안 돼요? 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강약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째, 시간 부족하다. 둘째, 그 문장 해석에 몰두하다 보면 전체 스토리를 까먹어요. 그리고 위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러니 또 시간이 부족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대충 안다고 할게요. 그래, 전체의 스토리가 뭔지는 알겠어요. 오답을 못 지웁니다. 선지 두 개 남겨놓고 자기 혼자 고민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지문 안에 근거 있다. 자, 무슨 말이냐. 문제를 풀 때는요. 다시요. 해석 능력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를 풀 때에는 답의 근거로 문제 푸는 겁니다. 강약을 줘야 돼요. 근거되는 문장과 근거가 되지 않는 문장은 내가 에너지 쏟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만약에 근거 문장이에요.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근거 문장 아닙니다. 한 번 쭉 봤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넘기는 겁니다.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시간 안에 문제 풀뿐더러 정답률이요. 이거 있죠? 대충 알겠는데 선지 남겨 고민하기 문제 이 문제 없어집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수능은 번역과 시험 아니에요. 독해력 시험이지. 그러니까 독해력 시험의 의미가 뭐죠? 이런 겁니다.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이 선생님께서 얘들아, 지문 안에 근거 있어. 내가 답의 근거 여기에 넣었으니 너 오답 지고 답을 남겨봐봐. 이게 독해력이에요. 문장, 문장, 문장의 해석 능력을 보는 시험이 아니라 독해력 시험이거든요. 우리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면 당연히 문제 풀 때 근거로 문제 풀어야 하는데 고1 때 10명 중에 9명의 학생들이 문제 어떻게 풀죠? 해석으로 풉니다. 그러니 이게 학년이 올라가거나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면요. 아까 말했던 시간 부족 또는 스토리 까먹기 또는 대충은 알겠는데 오답을 못 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뭐냐? 이건 문장 내에서 중요한 건데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부분이었다. 한 번 읽고 머리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어구 빼면 뼈대가 잡힙니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뭐 구체적으로 수식어구 넣고 싶으면 언제 어디 어떻게 왜만 내면 되거든요. 문장의 구조가 그래야 보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할 때 뼈대와 수식어구 구분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면서 읽는 겁니다. 중요한 문장은 근거 문장을 얘기하고요.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근거 문장은 세 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문장, 근거가 아닌 문장은요. 한 번 읽고 나서 그냥 넘기세요. 그러면 글의 구조가 보여요. 다시 한 번 문장 내에서 강약을 줘야 문장의 구조가 보이며 전체 글에서는 근거 문장과 근거 아닌 걸 구분해야지 글의 구조가 보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게 이거일 것 같네요. 선생님 그럼 근거가 되는 문장은 뭐예요? 제가 대입화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대입화 문제예요? 되게 쉬워요. 근거 문장이 뭐냐. 글 하나에는 주제가 하나죠. 그럼 무조건이에요. 대입학은요. 전체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한다고 답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소재. 첫 문장 무조건 중요합니다. 결론 무조건 중요합니다. 가운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운데에 주장하는 문장을 찾아내기만 하면 끝이에요. 소재, 주장, 결론. 오해하지 마. 여기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힘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말 나왔군 하고 넘기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는 해석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한 번만 읽고 넘기는 겁니다. 대충 이런 말인가 보다고 넘기는 거예요. 강약을 주는 슬거야 돼요. 소재, 주장, 결론이면 무조건 답이 나오거든요. 왜?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소재, 주장, 결론의 답이 안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궁금한 거. 그럼 선생님. 소재, 결론은 첫 문장, 마지막 문장인 거 알겠는데요. 가운데 이론적으로 한 네 문장, 다섯 문장이 있는데 주장문을 어떻게 찾아요? 되게 쉬워요. 대놓고 주장문을 알려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연결어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고등학교 영어는요. 평균적으로 일곱 개 문장 정도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 하나가, 질문 하나가 일곱 개 문장 정도로 끝나는데 이 일곱 개 문장밖에 안 되는 짧은 영어라는 글에서 국어가 아니잖아요. 짧아요. 글이 아까워 죽겠는데 문장 쓰기에도 아까워 죽겠는데 예시 왜 쓰죠? 예시 앞문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시가 나오면 무조건 예시 앞문장은 필자의 주장 강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 칠게 끝! 이거 무조건 주장문이야. 소재의 주장 결론이면 오답 다 지워집니다. 답만 남겨져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의도예요. 얘들아, 내가 여태까지 쓰레기 말했다. 너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하면 돼. 역적, 양보 이런 말 몰라도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왔으면 앞문장을 해석 못해도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여태까지 쓰레기 말한 거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막 읽다가 보니까 나와요. 그러나 how ever가 나왔어. 얘는 읽지 말라는 건 아니야. 정말로 앞문장을 해석 못해도요.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소재, 주장, 결론이니까. 또 마지막 얼마나 중요하면요. 필자가 자기 스스로 주제문을 밝힙니다. 자기가 자기 말을 요약정리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같은 말 다시 말해. 고민도 하지 마셔. 무조건 주장문이야. 그러면 제가 고위 기출문제 요평문제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다 읽을 겁니다. 근데 강약을 주란 얘기에요. 무조건입니다. 첫 문장은 요약해야 돼요. 왜? 소재니까. 마지막 문장은 요약할 겁니다. 결론이니까. 근데 제가 뿅 표시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 앞 문장 뭐야? 쓰레기입니다. 읽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한번 읽고 머리에서 지우세요. 필자의 노골적인 주장문이 여기 있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사실상 사실상이란 연결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어? 잠시만요. 근데요? 예시가 나와요. 예시 앞 문장은 주장이잖아요. 끝 뭐가 끝나느냐. 이 글은 주제문이 가운데 몰려있는 겁니다. 소재 주장 결론 100%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여기를 읽지 말라는 건 아니야. 힘빼라는 얘기에요. 어차피 여기 읽어봤자 선지에 영향 안 미칩니다. 난 소재 알지 주제문자리 알지 결론을 알면 오답 다 지워지거든요. 그럼 첫 문장 보겠습니다. 문장 내에서는 강약을 또 줘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많은 발명품들이 문법적인 동사는 오지만 해석적인 동사는 인벤티드입니다. 많은 발명품이 발명되었대요. 끝 왜 끝나느냐. 이제부터 수식어구야. 수천 년 전에 부사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어? 자, 또 주어동사네요. 근데 가주어, 진주어 봤다고 치고요. 가짜주어는 요약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저는 비동사 요약 안 해요. 비동사 될 보호라고 하거든요. 보호를 요약합니다. 어렵다. 아는 것 어렵지 않냐. 뭘 알아? 그것들. 발명품의 정확한 꿈 있는 말 그 기원을 아는 거 어렵다. 이거 되게 중요해. 청문장 소재는. 많은 발명품들이 발명되었는데 기원을 아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발명품이 발명이 되었는데 기원을 아는 건 되게 어려워요. 이제 힘 빼세요. 나 요약도 안 하고 한 번만 읽을 거야. 때때로 과학자들은 발견한다. 모형을 초기 발명품의 모형을 그리고 이 모형으로부터 그들은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해준다.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자 그것이 여기서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기억도 하지 마. 그 다음 문장 갑니다. 하지만 대열이 있다. 항상은 부사 꿈 있는 말에 불과합니다. 이 글의 주어는 근데 가능성이 있다. 어느 가능성?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넣어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보라는 뼈대와 수식어구 중엔 언제 어디 어떻게 왜만 남기면 되거든요. 언제? 미래에 주어 다른 과학자가 동사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뭐를? 더 오래된 모형 자, 모의 똑같은 발명품의 끝 이제 수식어구 다른 전세계 지역에서 전치사 명사가 수식어구니까 힘 빼세요. 다시 첫 문장 많은 발명품들 기원을 아는 거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미래의 다른 과학자가 똑같은 발명품의 더 오래된 모형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 기원을 밝히기가 어렵다. 야, 다른 과학자가 똑같은 발명품인데 더 오래된 모형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다음 문장 사실 우리가 언제 영원히 발견하고 있는 중이지 않냐. 뭐를? 역사 고대 발명품의 역사를 영원히 발견하고 있는 거다. 끝 왜 끝났느냐. 이제 힘 빼. 쑥 나갈 거야. 근거 아닌 건 한 번만 읽고 넘기는 겁니다. 자, 이것에 의해는 발명품 도자기 발명품입니다. 자, 수년 동안에 고고학자들은 믿었습니다. 대비아를 자, 도자기가 최초에 발명된 거라고 뭐 근동이라고 해서 현대 이란 주변에 자, 왜 이런 꾸미는 말 근데 그들이 자, 도자기를 발명했다 데이트백이 거슬러 올라가다야 BC 9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걸 왜 기억하는데 예신은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문장 결론입니다. 1960년대 하지만 더 오래된 도자기가 수식어구 BC 전년 전부터 기억하지마 동사 발견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수식어구 혼슈라는 섬에서 일본에 이제 결론입니다. 항상 가능성이 있다. 어, 똑같네요. 아까랑 아까랑 똑같네. 가능성이 있다. 인도피스 똑같네요. 미래에 고고학자가 발견할 더 오래된 도자기를 수식어구 생가구요. 끝 뭐요? 소재 많은 발명품이 발명되었는데요. 기원을 알긴 어려워요. 첫 주장문 미래의 다른 과학자가 더 오래된 똑같은 발명품의 모형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기원 밝기 힘들어. 더 오래된 거 발견할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는 사실 영원히 고대 발명품의 역사를 발견하고 있는 중인 거야. 누가 또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또 주장문 더 오래된 도자기가 발견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결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더 오래된 도자기 찾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럼 기억나는 거 뭐야? 더 오래된 거 발견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오답을 지우면 끝날 거 아닐까? 1번 어떻게 너가 진품 원품을 가짜로부터 그 다음에 참고로요. tell a from b는 tell 말하다가 아니라 구분하다는 뜻도 있어요. 너 어떻게 구분하니? 이거 진품과 가품의 구분법 나온 적 없죠? 2번 탐구 자료 또는 재료 고대 도자기 재료를 탐구하다가 나온 적 없습니다. 뭐가 나온 적 없죠? 이런 말 나온 적 없어요. 3번 기원 발명의 기원 그거 끝이 안 나는 여정 아니냐. 너 발명품에 나왔다고 하는 거 그 기원 찾는 거 불가능하다. 이거 영원한 거다. 어떠니? 새로운 거 나올 수 있지 않냐. 첫 문장 기원을 알긴 어렵다. 더 오래된 거 나올 수도 있다. 이거 x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세모 오답을 지우세요. 4번 과거로부터 배워라 더 좋게 바꿔라 에이 배워라도 나온 적이 없지만 더 좋게끔 바뀌다 도 나온 적이 없죠. 5번 과학 나중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드라이빙 폴스가 원동력이에요. 원동력으로서 과학 인간 문명 에이 인간 문명화가 안 나왔단 말이야. 오답 지우니까 이거밖에 안 남아. 3번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지문안에 근거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고1 때는 사실이요 문장이 짧으니까 대충 해석으로 해도 대충 오답들이 지워졌어요. 고2 때부터 물론 고1 후반기부터 이제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다가 고2 때부터는요 근거로 문제 풀지 않으면 시간 부족 오답 못 지우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요 고2 내내 모의고사에서 1등급 거의 가능해질 겁니다. 다 최소 5개년 고2 모의고사는 3, 6, 9, 11월 그러니까 전국 모의고사가 1년에 4번 있어요. 3, 6, 9, 11월 그 다음에 6월달은 아마 부산이고 서울은 안 보죠. 근데 어쨌거나 전국적으로 보는 모의고사가 기본적으로 3, 6, 9, 11월 4번이 있는데 고위기출 문제로 근거와 근거 아닌 거 구분하면서 보세요. 강약 줘 보세요. 또 유형별 문제 풀이 유형별로 근거 잡는 방식은 좀 달라요. 학생들 중에 선생님 유형별 이거 말고 빈칸 어떻게 잡아요? 순서 어떻게 잡아요? 제가 지금 다 설명은 못 드리잖아요. 저희 Q&A 오셔서 물어보시면 또는 뭐 공부하면 돼요? 물어보시면 자기 실력, 상황 얘기하고 그럼 연구 실장님들이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찍은 캐스트 내용은 이겁니다. 문제 풀 때 해석 능력만큼 중요한 게 시간 안에 문제 풀기예요. 시간 안에 문제 풀기의 핵심은 강약 조절입니다. 근거와 근거 아닌 문장 구분하면서 읽는다. 그래야 시간 부족 문제 해결될 뿐더러 오답 못 지우는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반드시 공부하셔서 원하는 점수 나오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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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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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